문화와 사회 정치 관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공감 초대석 오늘은 완주의 조건 열정으로 가라하시너라 책을 출간한 트랙스타 권동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하시느라 책 내시느라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십니까? 책을 써보니까 쉽지 않네요.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하니까 어깨가 아파서 굉장히 쓰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일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원래 장문 실력이 좀 있으셨나요? 장문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열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주의 조건 열정으로 가라하시너라 이 책은 대표님의 어떤 도전과 성공을 담은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책인지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여쭤볼까요? 제가 또 저희 회사가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의 새로운 컨셉의 신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품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거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또 제품화시켰느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또 직장인들이 읽어보면 도전의식이 좀 고치가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또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또 방법을 또 제시를 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대표님의 인생 길을 쭉 이 책을 통해서 풀어놓고 계신데요. 처음부터 금수전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낮으로는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 대학에 다녔죠. 그래서 주경 야독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제 새로움을 찾아나서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그야말로 세계 신발 산업의 메카오스입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토종 브랜드가 없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토종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지요. 제가 이제 신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자체 브랜드도 이제 없었고 네. 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할 수 있는 또 아웃도어 이 제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웃도어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에 바라고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인들 바라고 모양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신발을 신고 이제 산에 가게 되면은 거의 뭐 100명 가면은 95명 정도가 이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가 헤어지고요. 이제 너무 또 무겁고 투박하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인의 이제 발에 맞는 아주 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산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신발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웃도어 신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테고요. 그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는 얼마나 연구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도 하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이 신발을 만들면은 신발은 또 우리 이제 인체를 우리가 이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저희들도 1년에 한 가지씩 새로운 컨셉의 신제품들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뭐 70% 정도는 이제 실패를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뭐 일례로 우리가 이제 애들이 발은 자라는데 신발은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애들이 발의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신발을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은 바로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컨셉은 좋지만은 굉장히 실패를 뭐 크게 했고요. 네. 또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좌측발 우측발의 신발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요? 이제 좌측이나 우측이 좀 틀려서 예를 들어서 좌측은 이제 빨주노초 이제 색상이 되고 우측은 이제 뭐 이제 파남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발이 좌측 우측이 틀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이제 더 재미도 있고 또 신발을 신으면 보기도 더 좋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발을 만들어서 이 백화점에 판매를 했는데 제 생각이 좀 미친 생각인지 저는 또 판매가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한 30% 정도는 정말 이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70%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아이들 신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튼 눌러서 커지는 이런 신발이라든가 이 아이디어를 우리 대표님이 직접 대신 건가요? 그렇죠. 뭐 거의 지금까지 만든 아이디어에 99%는 제가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제품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것든지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선하다 보면은 창의적인 제품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이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버튼 눌러서 커지는 운동화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꼭 사주고 싶었을 텐데 아이들은 새 신발 신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신어야 되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애들 같은 신발도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편하게 버튼만 딱 눌리면 이제 탁탁 커지니까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게 또 좋은 제품하고 잘 팔리는 제품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주노초판 한 번도 괜찮은데. 네. 자. 성공한 30%에 또 주목을 해볼 텐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군화라든가 특수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만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야말로 그 특수한 직업에 맞는 직업군에 맞는 신발들을 또 만들어낼 텐데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기능화나 이런 것도 어떤 거죠?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뭐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이제 이제 많았고요. 우리가 지금 신는 신발 우리 등산화를 경등산화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뭐 한 90% 정도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가벼운 신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벼운 이제 등산화. 지금 이제 보이는 등산화를 이제 경등산화를 합니다. 네. 그 이전에 제가 만들기 전에는 중등산화를 해서 가죽으로 통가죽으로 만들고 장가를 하고 무겁고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이렇게 이제 됐었죠. 네. 또 인라인스케이트도 그런 이제 경등산화하고 옛날에 스키부츠처럼 생긴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제 융합을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신건 대신에 우리가 이제 와이어를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코브라라는 신발을 세계 최초로 또 만들어냈죠. 지금 많이들 신잖아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만든 그런 이제 이 신발이 뭐 그냥 어디 가든지 다. 그 대표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대단하네요. 이제 그 시스템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3년 또한 독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이 업체에서 다 이제 만들고 있어서. 네. 뭐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평균화됐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신발을 신고 벗고 할 수 있는 핸즈프리라는 신발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독점적으로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발이 얼음에 또 잘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음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그것을 아이스락이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만든 아주 좀 이 특별한 제품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걸어다니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십니까? 뭐 걸어다닐 때뿐만이 아니고요. 뭐 잠자면서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혹시 꿈에도 아이디어가 막 실현이 됩니까? 아 그거 당연하죠. 꿈꾸면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 저녁에 꿈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이제 생기죠. 세상에. 그래서 늘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으려는 사람한테 아이디어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자기 눈에 띄고 또 자기 곁에 다가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쫓아가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실함과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군요. 우리 대표님의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신뢰, 열정,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열정은 알겠고요. 신뢰와 관찰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신뢰는 뭐 이제 이 상대편이 저희들을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이제 사업 파트너 저를 이제 도와줬던 분이 그 당시에 120년 정도의 월급을 저한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줬어요. 그때는 제가 집이 어딘지 또 뭐 어디 또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돈을 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요? 왜? 사업을 이제 시작하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성공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관찰이라는 것이 늘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깊게 봐야 새로운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또 문제점도 보이고요. 또 그런 또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면은 새로운 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요. 네. 또 좋은 또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책을 보면서 본문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 결코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관련한 말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시각 도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서 듣고요. 말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교통안전정보 45분 교통정보에서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최은지 캐스터가 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 제보 건수는 총 15건인데요. 현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밖의 해운대구에서는 3건, 그리고 동구에서는 2건, 끝으로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와 강서구, 남구에서는 각각 1건씩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로별로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서구가 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어서 2시간 교통사고 위험지역 TOP5 알려드립니다. 먼저 1위는 기장군청 일대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밀락동 협진태양아파트 부근이고요. 3위는 녹산공단 일대입니다. 이어서 4위는 수정선거리고, 끝으로 배곡의 일대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위험 예측 구간인 만큼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사고 급증 지역입니다. 먼저 1위는 동서구가 도로입니다. 현재 동서구가 도로는 도심 쪽으로 지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시간 여유 두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이어서 2위는 서면교차로 일대입니다. 현재 서면교차로는 중앙대로 따라서 광무교에서 지나기에 정체 많이 되고 있고요. 3위는 백양터널 어기교차로가 차지했습니다. 백양터널 어기교차로에서는 앞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도 있었는데요. 뒤로는 시청과 만덕 2터널 부근이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최근 사고 급증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주의운전하셔야겠는데요. 끝으로 오늘 사고 위험지수는 7.5로 주의 단계고 내일 오전 역시 7.8로 주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광역시,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부산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해운산업 등 고용위기업종 기업 및 퇴직근로자들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창업준비자에게 필요한 실무 내용을 전달하는 창업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인생으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교육문의는 051731-7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기자재,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초대석은 완주의 조건, 열정으로 갈아 신어라의 저자 트랙스타 권동칠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쭤보다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 결코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 얘기,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또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다고요. 성공을 이루기까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한다는 것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어려웠다, 또 이제 성공했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정말 사람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밤을 낮삼아 열심히 해서 또 크게 새로운 제품을 히트를 시키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 놀랄 정도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세계 아웃도어 업계의 혁신 아이콘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대표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종 목표는 뭔가요? 최종 목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류가 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느냐를 생각을 늘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죠. 만약에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지만은 아주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개발을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신발 내부가 좀 따뜻하게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그런 신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 운전을 하게 되면 잠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신발을 신고 차 안에 있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잠을 이제 확 이렇게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지금 또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겨울 되면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러니까요. 손발 찬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가 이제 열대 지방이라든지 또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또 덥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신발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쾌적하게 늘 한 18도에서 19도 정도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지금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발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좌측발 우측발도 틀리고요. 그래서 자기 발을 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가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색상으로 이제 이 스마트 공장에서 이 디지털로 만들어서 한 두세 시간 안에 바로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지금 또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를 시켜서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정말 창의적인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제품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 초대석은 완주의 조건 열정으로 가라 신어라의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권동칠 작가님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시네요. 오늘 희망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